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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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장님. 이제 집에 가실까요? 네. 아빠. 아빠 잃어버렸어? 이름이 뭐야? 민호. 민호야, 이모 손잡고? 아저씨랑 아빠 만나러 갈까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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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장님, 여기요. 저희도 이 집에서 잊어버렸거든요? 네. 아빠. 야, 민호야. 아빠. 괜찮아? 아빠가 걱정했잖아. 어디 다친 데 없어? 어? 어? 어디 봐. 그러니까 아빠 꼭 따라다니냐고 했잖아. 아휴. 아휴. 관장님. 근데 손잡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? 좋아. 아이 손을 그렇게 떼어내고 싶진 않아서요. 왜요? 옛날 생각이 나서요. 난 손을 잡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잡았다가 놓는 그 순간이 싫은 거거든요. 따스함은 사라지고 세상이 나 혼자 남는 기분이라. 그럼 아예 손을 안 잡는 거예요? 저는 손잡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선주가 그러는데 술 취하면 더 심해진대요. 주사. 그러니까 어...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누군가의 손이 잡고 싶다거나 아니면 잡고 놓고 싶지 않을 때 빌려드린다고요, 제 손. 와우. donut. 어머! 어머! 오늘은 이 정도만 빌리죠. 네. namely 이 hebben 죗 네, 있거든요!